이 사람은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희찬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선한 일에 쓰임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내빈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제 신랑신부의 행진이 있겠습니다. 신랑신부 행진! 신랑신부 행진! 신랑신부 행진! 신랑신부 행진! 이것으로 신랑신부 행진! 이것으로 신랑신부 행진! 신부 조아라 형의 결혼 예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두 사람의 행복한 가정을 위해 더욱 지켜주시고 만나를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의 자정에 주님의 사랑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현장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현은 본 건물 옆 교육원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건물 옆에 교육원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